안녕하세요. 드라마 빈스 가족 여러분, 배우 이미숙입니다. 저는 요즘 기름진 멜로에서 진정혜와 김선여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녀로 말할 것 같은 면에서 카리스마 회장, 민자영 역할로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드라마 빈스 가족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 중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커뮤니티가 많이 번창하길 바라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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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